지자체마다 공무원이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6년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택률이 매우 저조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수용해 행정 운영에 개선을 꾀하는 제안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 중인 가운데 원주시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5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지만 채택된 건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제안 내용 상당수는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선 제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도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각종 불만과 개선을 촉구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제안제도에 채택될 경우 인사 가점과 최대 500만 원의 상금도 걸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원주시는 다른 시군 벤치마킹은 물론 분야별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원주시장 이수장 은